안녕하세요. 낙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 사랑의 법칙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가 사랑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아야 하는지가 정해진 법칙으로 있다면? 그에 따라 누군가는 사랑받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얼만큼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회. 때로는 그러한 법칙에 따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그 법칙을 어기는 이들에게는 잔혹한 벌칙이 내려져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회. 끔찍한가요? 에이, 설마 그런 곳이 현실에서 있겠어? 어디 뭐 비현실적인 디스토피아를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지만 이런 사회는 분명 존재했었고, 지금도 이전보다는 약해졌다고 하나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사랑해도 법칙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 아론다티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입니다. 먼저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이후 형식적인 것들을 다뤄본 뒤, 마지막으로 작가 아론다티로이에 관한 짧은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 이야기. 함께 시작해보죠. 작은 것들의 신 이야기는 1993년 인도 남부 케렐라 지역 코타암의 IMMM에서 시작합니다. 무덥고 음울한 5월이었죠. 낮은 길고 후텁지근하고, 강물은 낮아지고, 먼지를 뒤집어쓴 초록나무에서 검은 까마귀들이 샛노란 망고를 먹고, 붉은 바나나가 익어가고, 잭프루트가 여물어가는. 그런 과일향이 진동하는 공기 중을 방종한 청파리들이 공허하게 윙윙 날아다니다.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혀 햇볕 속에서 당황한 채 죽어가는. 라헬은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오빠 에스타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과거의 부유한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마치 빈집 같은 고향집으로. 서른하나, 늙지도 않은, 젊지도 않은. 하지만 살아도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이. 엄마 안무가 죽었을 그 나이만큼 나이 들어서. 작품은 곧바로 과거 회상으로 뛰어들어 사실상 결말부터 시작합니다. 외삼촌 차코의 딸 소피몰의 죽음. 그 장례식을 지켜보던 1969년 라헬의 7살 어린 시절.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던 시기를 기점으로, 이 IM&M의 이 폐가문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소설은 그날의 전후 상황들과 에스타를 만나러 찾아온 현재를 오가며, 슬픈 양파껍질을 까며 진실에 접근합니다. 깔수록 눈물이 나오는 진실 속으로, 사랑의 법칙이 작용한 슬픈 시기로 말이죠. 소피몰의 죽음은 어쩌다 일어난 걸까요? 이를 어쩌면 단순한 사고로 말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더욱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시기 사랑의 법칙을 어긴 이들이 있었고, 그 결과 에스타는 친부에게 보내지고, 엄마 안무는 집에서 쫓겨났던, 그리고 외파리 신을 닮은 한 순수한 청년의 죽음이 있었죠. 그래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랑의 법칙을 어긴 사랑이었고, 그래서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불리는 인도 바르나가 자리하고 있죠. 사실 엄밀히 말하여 제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도에서는 이런 계급 체계가 절대 법제화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폐지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습의 뿌리 깊음은 상상을 초월하고, 많은 인도인의 내면에 너무나도 단단히 자리잡혀 있었습니다. 바르나는 크게 5개의 계급으로는 아닙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불가촉천민. 2000년대 초반 통계에 따르면, 상위 3개급이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불가촉천민이 약 20%, 나머지 50%는 기타 부족이거나, 카스트를 지정할 수 없는 소외 계급입니다. 이 바르나의 무서운 점은,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계급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지고, 이는 평생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나마 상당히 진보적이고 깨어있다던 작품의 배경인, 캐랄라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죠. 잘 태어난 자와 잘 태어나지 못한 자. 계급이 다른 이들 간의 사랑은 사랑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특히나 여자 쪽이 계급이 높은 경우는, 더더욱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죠. 이런 사랑은 단순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끔찍한 낙인이 찍히고, 사실상 공동체에서 퇴출당하고, 계급이 낮은 파라반, 불가촉천민의 경우 여러 형태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작은 것들의 신 전체에 이런 차별이 깔려 있습니다. 비극적 사랑을 제외하고도, 모든 일상생활에서 계급차별은 눈에 허헌히 보이죠. 특히나 파라반의 경우, 허락이 없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 없고, 단어 그대로 상위 계급과 신체적 접촉은 불가하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불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젊은 파라반 벨루타를 바라보는 안무의 눈빛에, 맹렬한 야성이 번뜩였을 때부터, 이 비극들은 정해진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져서는 안 될 것들을 만지고, 나눠서는 안 될 것들을 나눈 대가로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 작은 것들의 신에는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고, 계급의 부당함을 고발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종교, 언어, 관습, 정치적 상황 등, 다방면에서 비극의 생성과 종말의 원인들을 보여주죠. 인도 사회에 만연했던 바르나의 폐해, 공산혁명으로 혼란스러웠던 정치적 시기, 그 속에 살아가는 인물들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 모습을 아주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쌍둥이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이야기를 읽으며, 독자는 한때는 살아있었으나, 이제는 찌꺼기가 되어버린 감정들, 그리고 감당해야 하는 결과와 책임들을 섬세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작은 것들의 신을 읽으면 우리는 가만히 묻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비극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종교로 가능할까? 아니면 정치로 가능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차별 없는 통합이 가능할까? 이러한 고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뭐라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하고도 지속가능한 태도니까요. 아룬다티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 이 작품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무엇보다도 매우 감각적이고 세밀한 묘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인도를 가지 않았지만, 눈에 그려지는 것 같은 후텁지근한 느낌과 바람에 있는 흙먼지, 우기에 짙게 빛나는 다채로운 색의 식물들,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개구리, 바닥에 고인 구정물, 그 속을 살아가는 어두운 피부의 사람들, 책을 읽으면서도 많은 장면들이 하나의 회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또한 언어 사용이 아주 독특한데요. 중간중간 끼어드는 토박어의 등장도 신선한 느낌을 주고, 무엇보다도 어린 쌍둥이가 구사하는 각가지 언어 유희, 스펠링을 거꾸로 말한다든지,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든지, 어순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언어 유희들은 한층 더 아이들의 시선을 강조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는 큰 사랑의 법칙을 어긴 일처럼,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보여주는 작은 반란을 암시하는 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작중인물인 차코와 베이비 코참마는 아주 정형화된 영어를 구사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사건의 큰 부분들을 미리 보여주고, 비선형적 시간 순서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결정적 순간에 다가가는 서술 방식이, 마무리를 아주 드라마틱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피몰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그날의 진상들을 조금씩 다가가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피몰의 죽음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사건의 극적 묘사,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주변부를 상세히 묘사한 방식이죠. 그러나 물론 읽기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먼저 작품의 매력이기도 한 타국적 색채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낯선 감각을 선물하죠. 아무래도 우리에게 노출된 그들의 삶이, 현실 속에서 충분치 않다는 점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작품을 아주 풍부하고, 섬세하게 만든 비선형적 시간 구조도 읽기 어려움에 한몫하긴 합니다. 사실 처음 읽을 때에는 잦은 시점 변동이 혼란을 주기도 하니까요. 그렇다 보니 다시 읽을 때에야 눈에 더 쉽게 들어오는 작품이죠. 그럼에도 간단히 말해서 종합적으로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작가 아룬다티 로이는 1961년 출생으로 인권, 환경, 각종 사회운동가로 유명합니다. 많은 비문학 저서를 집필했고, 각종 사회 문제에 참여해 아주 적극적이었죠. 그런 로이가 1997년에 출간한 이 작은 것들의 시는 그녀의 첫 소설이었고, 작가의 자전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설정이나 배경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 있던 것들이었죠. 영국의 출판사는 그녀의 원고를 받자마자 바로 인도로 와서 그녀에게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 출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엄청난 흥행을 했죠. 더욱이 단 한 권의 소설로 명망 높은 북허상까지 수상했으니 말이죠. 그럼 그녀는 무려 20년 만인 2017년 두 번째 소설, The Ministry of the Most Happiness를 냅니다. 국내 번역으로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도색체가 아주 진한 아론다티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 문체가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밀한 묘사들을 눈에 그려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혹 이런 디테일이 오히려 초반부를 힘들게 한다면 조금 편하게 넘기셔도 좋아요. 풍경은 풍경으로 흘려보내시는 것도 좋으니까요. 개인적 차원의 사랑의 모습과 그 터전이 되는 사회의 비틀린 모습을 시간 배치를 통하여 잘 버무린 작품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사랑의 법칙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제가 준비한 작은 것들의 신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너무 많이 말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려다 보니 이번에도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싶은 걱정이 앞서네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